자 2022년 1차 경찰공원시험 경찰헌법 총평 및 해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간단히 드리자면 난이도는 중급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반 수험생들 생각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기출문제를 좀 다양한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었으면 쉬웠을 테고 기출문제를 좀 얄팍하게 풀었으면 처음 본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기출문제만 좀 많이 풀고 했다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좀 통해서 보완을 몇 문제는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고시형 문제죠 사실은 6번은 고시형 문제인데 이런 것은 목적이 정당성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좀 난이도가 약간 높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본서에는 자세히 되어 있어요 208페이지 기본서 208페이지에 자세히 교과서에 있었던 거니까 이 표 제가 암기하라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 표에 다 나와 있어요 목적이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한 집안인 것들 따로 정리해놨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6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번이 아마 제일 어려웠을 테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9번도 약간은 어려웠죠 1번은 맞출 수 있으면 괜찮은데 2번까지 넘어가면 힘들었어요 2번은 이제까지는 옳게 나왔었는데 드디어 틀리게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2번 틀리게 나올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번이 드디어 틀리게 한 번 나왔어요 이거는 모의고사 전부인 모의고사 27페이지 10번의 리을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9번의 2번은 저도 처음 만들어 본 문제인데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실제로도 그 다음에 13번은 약간 케이스라서 수험생들이 당황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사례형 문제라서 그런데 이제 재산권에서 보호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을 4번을 알았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테고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알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은 어려웠던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의자의 문제는 14번의 2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약간 어려웠죠 그런데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 진돌모의고사 쪽에 다 출제가 그대로 됐어요 진돌모의고사 시즌2에서 169페이지에서 출제가 그대로 전범위 모의고사 57페이지 25페이지 3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문제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통신의 의문 제안 그대로 정답이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약간 어려웠다라는 거죠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약간 어려워가지고 제 생각에는 컷은 한 2, 3개? 3개 정도? 험프컷 3개 마이너스 정도면 합격 컷에 들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3개 정도면 합격 컷은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대비하시는 분들도 기출 열심히 푸셔야 돼요 기출을 좀 양을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기출 푸신 다음에 모의고사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시험 적응 능력 차원에서 꼭 모의고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려 기출도 2천 문제 내놨던 거 아니? 기본 기출과 심화 기출 내놓고 또 모의고사도 3개나 내놨었는데 그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장땡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다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제 생각에는 한 개 정도? 아니면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제죠 열심히 푼 사람들은 한 개 아니면 다 맞힐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합격생은 마이너스 3개라면 열심히 문제 풀고 모의고사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한 개 아니면 제로? 이 정도 되신 분도 꽤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합격생은 한 3개 제가 원하는 수준은 한 개? 마이너스?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수준 같습니다 일단 총평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설을 간략간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지가 곧 나갈 거예요 제가 오늘 안에 해설지를 올리라고 하는데 해설지 보시면서 구체의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 쉽죠? 1번에 기간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해설지가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작업해서 카페 같은 데 올릴 테니까 한번 해설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렵지는 않게 나왔죠 4번 60일 이내 국민팀 부처, 국회 선거권자, 가만히 투표자원 찬성을 얻어 개정은 확정되고 의장이 나왔네 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은 기출문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번은 좀 낯설었을 거예요 제가 저녁에 맨날부터 많이 내놨던 문제인데 우리나라 자유민족기본지서라는 것은 전문 4조가 자유민족기본지서 기본지서고 그다음에 8조상은 민족기본지서로 기정돼 있어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저는 연역도 내는데 이게 3차예요 이게 먼저 들어왔다 어디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런 걸 저는 출제도 하는데 이게 3차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왔다 이런 문제까지 출제를 해놨는데 사실 어디에 규정이 있는지 잘 보세요 자유민족기본지서고 규정된 것은 전문 4조 그다음에 민족기본지서고 규정된 것은 8조상이다 라는 얘기죠 그게 1번이고 2번은 헌법 8조상 그대로니까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3번은 기출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위원전당이 해산할 때 민족기본지서에 있죠 2번은 구체적 위험성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조심하시고 추상적 위험성 X죠 단순한 위법 X 이렇게 많이 틀리게 냈죠 추상적 위험성 그다음에 단순한 저축위반 이건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해산할 수 없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출제가 이미 많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한 2, 3초 안에 답을 때렸겠죠 아마도 4번 별 문제 없고 3번은 실종기간 만료되는 경우 이런 민법 문제의 경우는 위원인 것들만 안기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담겨야겠어요 그렇죠 실종의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됐을 때 하더라도 상수에 관한 개정 민법 규정을 적용하더라는 것은 신뢰부 위반이 아니다 공소시호 공소시호 13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형벌부속은 형벌부속 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조안은 신뢰부의 문제다 법조안정은 신뢰부의 문제다 12조 1항에 형벌부속은 아니고 진정소위법이 아니면 13조 2항의 문제다 3번은 기출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법조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 신뢰부죠 이렇게 객관적 측면이라고 계속 출제가 된다라고 조심을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기출에도 많았어요 기출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낼 만한 걸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과 4번이 좀 낯설 수는 있어요 그래도 3번은 이미 기출에서 정확하게 문제의 형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다 준비해서 답을 때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 내는 것들은 답으로 정해진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부는 법조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고 법조안정성은 객관적 측면이다 주관과 객관이 바뀐 거죠 3번이 첫째 줄이 주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주관적이 객관적으로 바뀌어야죠 아니면 법조안의 신뢰부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4번은 대통선거죠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대통선거 후보자가 한 명일 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죠 헌법저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후보자가 한 명이면 무투표 당선이죠 그다음에 2번 18조 1항의 2호가 출제가 됐죠 단서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수용자에 대해서는 헌불했죠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거권 제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연결증을 했죠 헌법재판소가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지나치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1년으로 바뀌는 거고 1년 이상으로 공직성법 18조 1항의 2호가 들어온 겁니다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선거권 제한을 연결증을 했기 때문에 단서에서 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선거권 제한 안 한다 선거권 제한 안 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다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올 만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의원결정에 따른 법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한 거죠 출제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괜찮게 그래서 집행유예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그냥 갖게 되죠 의원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의원결정의 취지를 알았다라면 문제를 쉽게 맞췄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아리까리 할 수가 있죠 아리까리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3번 지사장 선거권은 기본권이죠 이건 여러 차례 출제가 기출해서 됐었고 그 다음에 4번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관련돼서 선거제도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조항 남은 무조건 합헌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식대로 때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조항 의원인 건 없더라 공직선거법 조항을 말하는 거죠 5번에 1번은 이미 기출에도 많이 출제가 됐죠 불법 체류자들도 인간의 권리 주체가 된다 그래서 재판청권 변호인조력 등의 주체가 된다라는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국가인권인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기본권 아니다라는 것이 이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입국의 자유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이것도 맨날 내는 것 중에 하나죠 근로의 권리와 관련돼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죠 그래서 자유권적 측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주체가 되고 그렇지만 일할 자료와 관련된 권리 사회적 기본권 측면은 주체가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 중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 이것도 계속 기출에 있었던 거니까 자유권 측면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 자유권 측면 일할 환경 환경에 관련된 권리 환경 권리 그 다음에 일할 자리 일할 자리 그래서 주체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이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주체가 된다 이렇게도 틀리게 많이 내요 전면적이지는 않죠 일부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예측 문제가 뭐냐면 일할 자리 여기 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일할 자리에 대해서 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할 환경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할 환경과 일할 자리 구별을 딱 해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기출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mbc죠 mbc 문화방송 문화방송 직업의 의자의 주체가 된다 문화방송도 직업의 의자의 주체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합헌이었죠 문화방송 사건은 합헌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내죠 네 번째 대통령 대통령은 자연인의 지위에서 사인의 지위에서는 주체가 되고 국가기관의 지위에서는 주체가 안 된다 국가기관의 지위에서는 주체가 안 된다 이건 지자체장도 똑같아요 지자체장도 똑같고 그래서 국민의 지위 또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주체가 되고 국가기관의 지위 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건 앞으로 당분간 또 계속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은 로서의 지위는 주체가 안 된다 안 된다 이 측면에서는 되고 이 측면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계속 출제될 거다 라는 거죠 지자체장도 똑같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이거였죠 업무 생과정 신병 업무 처리 신병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검사의 명령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느냐 안 된다 이것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국민의 봉사자의 지위에서는 안 된다 그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기본제한 관련해서 혼잉빙자 간암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죠 이거는 제 약간 기본소 그걸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좀 편했겠죠 그 다음에 간통죄가 약간은 문제가 되지만 목적이 인정된다는 재판관들도 있고 안 된다는 재판관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는 답이 좀 되게 힘들고 4번이 명확하니까 4번이 낙태죄 낙태죄는 목적은 정당하죠 방법은 적정하죠 그 다음에 최선원칙이 반대입니다 제가 아까 강의 전에 찾아보니까 제 기본소도 있고 또 낙태죄 조항에도 뭐라고 내가 일부러 써놨냐면 목적과 방법의 적정성은 인정됨 이렇게까지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놨더라고 진짜 책을 보면 책을 보면 낙태죄 조항 그쪽 가면 낙태죄 판례 가면 목적과 방법의 적정성은 인정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판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판례는 그냥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제가 표현을 가필하는 거예요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딱 역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2번은 좀 안타깝지만 2번 찍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4번이 확실한 정답이고 2번에 대해서는 재판관끼리 좀 약간 이견이 서로 간에 있었어요 2번은 그래서 5인의 재판관은 목적이 정당하다 이렇게 본 거고 물론 그분들은 최송이라든지 쪽에서는 방법의 적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5인의 재판관은 나머지 또 재판관의 의원인 견해들은 목적이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은 간통죄에 대해서는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게 2번이고 4번은 좀 더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4번으로 답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 창고서에 있는 표 암기하셔라 오늘 아니면 아까 말한 표 암기하시고 아니면 오늘 해설지에 제가 넣어놨어요 아까 넣어놨으니까 해설지에 올려주면 그 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 같다 표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해설에 나와 있는 표 만약에 특히 올해 다시 시험 보실 분들은 특히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7번은 어렵지 않죠 1번이 너무 쉽게 나왔죠 친생분에서 출생 안나 1년 유언 사유가 있으면 안나로부터 2년 합헌 이랬는데 1번 찍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죠 나머지 선지도 많이 다루는 선지에서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8번의 기억 일반 행동의자의 보호 영역이죠 많이 나오죠 행동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니은은 최신 판례된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니은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2월 달에 멘토링에서 출간된 책에는 이 문제를 내가 내놨더라고요 최신 판례 문제는 7급 대비로 강의를 디테일하게 해 줬는데 거기서 나와 버렸네 그렇죠? 이게 판례가 어디까지 나올 거냐 참 이게 힘들죠 어디까지는 공부할 것이냐 상당히 힘든데 좀 양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내버리면 이제는 최신 판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가시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제가 7급 대비로 이번 책이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 판례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번 기본서에도 한번 들어가 있어요 이번 기본서 출간제는 이번 강약제는 벌써 출간을 다 해놨어요 시험 전에 출간을 다 해놨어요 저번 주에 나왔는데 거기도 제가 넣어놨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기억하시겠네요 치매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3번은 휴대용 전환 최신 판례인데 나왔죠 바로 나올 것 같았었는데 바로 튀어나왔고 4번은 잘 다루는 판례는 아닌데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약간 어렵다고 봐야겠는데 난이도가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의료중재원 의장이 지체 없이 송지사를 개시한다 사망사고 의료사고인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분쟁을 빨리 해결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게 연이 될 수는 없겠죠 분쟁을 빨리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9번에 1번은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미네르바가 우리나라 외환시장 큰일 난다 환율 폭등할 거다 이래가지고 우르르 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겠네 최근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 확인제 이런 것도 익명 표현의자의 문제죠 그래서 보호는 되느냐? 보호됩니다 보호된다 그래서 2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다 옳게 나왔는데 드디어 틀리게 냈던 문제예요 그게 3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란한 표현 21조 사항 타인의 명의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윤리 공중도독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음란한 표현이 보호되지 않는다 왜? 21조 사항이 21조 사항이 21조 사항이 표현의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다 표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건다 이유가 왜? 20조 사항에서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 사회윤리에 반하는 이런 표현이 금지되어 있거나 이런 표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음란한 표현이 보호가 안 된다 라고 옛날에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최신에는 보호된다라고 바뀌면서 이게 표현의 보호 영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죠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전범위 모의고사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게 내면서 올퀘는 많이 나오길래 한번 냈까 해가지고 강의 때도 설명하고 이랬었는데 한번 내놨더니 그대로 틀리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기출에는 없어요 사실은 변형된 기출이죠 상당히 많이 3번은 기출에 많이 있고 4번도 기출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1번을 찍을 수 있으면 다행이 있겠죠 그러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익명 표현의 자유 본인 확인제 사건들이 두 가지 유언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면 좀 나았을 텐데 10번은 12조 제가 조심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최근에 할 때도 물어보기 특강 할 때도 12조는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특강 계속 하고 이랬었는데 이 조항을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 당한다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이번에 3번의 신문을 신문을 마지막으로 빼가지고 틀린 거죠 그래서 체법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문 앞에서 빠지고 뒤에 들어왔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문 보안처분 강균형을 받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신문이 여기 들어와 틀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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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법 구속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 절차죠 뒷부분에 있죠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균형을 받지 아니한다 어? 어? 이거 많이 꼬았네 그렇죠 상당히 많이 꼬아서 출제했고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수험생들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걸 봤는데 카페에 카페에 질문하는 걸 봤는데 그게 빡세게 나왔죠 어서 소방관부에서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 기억나시나요? 이게 소방관부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내놨는데 막 이거 뭐 좀 어렵다고 하면서 어떤 수험생들이 우리 카페에 가서 어떤 질문을 어떤 수험생이 한 거 기억이 나는데 그 물론 어렵죠 뭐 쉽다는 건 아니고 어렵게 그때 이제 소방관부에 나왔는데 법률 또는 적법 절차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률 또는 적법 절차 이렇게 나와가지고 X로 나왔는데 X로 나왔는데 X로 나왔는데 소방관부에서 이번에는 적법 절차를 앞으로 뺐지 법률과 적법 절차 이렇게 나오고 아 다양하죠 법률과 적법 절차 또 여기다 뭘 뺐어요? 신문을 뺐죠? 신문을 들어가야 되네 여기 신문을 빼버렸단 말이죠 여기 신문이 들어가서 신문을 빼고 또 여기다 적법 절차를 추가했지 여기도 적법 절차를 빼버렸네 빼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틀리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는 신문만 틀리게 된 거 아니라 적법 절차도 지금 틀리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법 절차가 뒤쪽에 빠져야죠 아래쪽에 빠져야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붙어있다 12조 1항에 그러니까 헌법주항을 12조 1항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암기 안 하면 당한다는 얘기죠 방법이 없어 빼박이야 빼박 빼박이다 대충 암기했다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 이거 어떻게 누가 알아? 그래서 문제 3번에서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네 쉽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 적법 절차가 마지막에 들어와야죠 두 번째 줄에 법률과 적법 절차 이렇게 들어야죠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신문이 알다시피 두 번째 줄에 들어야죠 세 번째 줄에 들으면 안 되고 두 가지 관점에서 틀리게 됐다 나머지는 헌법정 그대로니까 설명드릴 게 없죠 개인정보자 결정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정보자 결정권 공식대로 해라 신상 등록 조항의 유언인 것은 뭐다? 통신매체 이용름란죄 하나고 그다음에 기간 관련돼서는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하나는 20년 하나는 최근에 청소년 범죄와 관련돼서 불처분 결정의 경우 수사기록, 범죄기록 기간 제한을 투지하는 것 이게 유언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유언이 나왔다고 그랬죠 나머지 한 번 때려라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암기할 수 없다 그래서 범죄자들 신상 등록 등록한다라는 그 자체만 나오면 뭐만 유언이야? 통신매체 이용름란죄 이것만 유언이고 기간 문제가 나오면 20년 유언 그다음에 또 뭐가 유언이었죠? 그다음에 불처분 소년범 사건, 불처분 사건 이 두 가지가 유언이었죠 기간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 이거를 물론 3번에 이게 나왔죠 통신매체, 음란죄 유언이죠? 그런데 등록장 그 자체로는 유언 나온 건 3번밖에 없어 그래서 4번 틀렸지 먼저 공식을 기간하면 쉽게 맞췄을 테고 공식을 기간 안 해도 아마 이건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맞췄을 것 같아 좀 쉽다고 봐야지 이런 문제들은 10번의 1번은 대학의 자유죠 구성원에게는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니죠? 대학교 교수나 교수의 학생들에게도 대학의 자유성의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학생까지도 학생도 일부 인정이 되고 특히 교수나 교수의 인정되지 교수나 교수에는 대학의 자유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됐고 나머지는 합헌판례니까 읽어보시고 해설 보시면 되겠고 13번이 사례형이어서 약간 여러분이 당황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4번이 답이 뚜렷했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시험장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4번이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문제 같아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충돌이냐 충돌은 아니죠 왜? 충돌은 기본권 주체가 침해자가 돼야 돼 침해자가 기본권 주체 내가 강의할 때 공식처럼 암기해라 이게 충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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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은 국가가 국가가 갑의 여러 기본권을 이런 이건 이게 경합이고 그림으로 제가 애호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애호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경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가한테 주장한다 이러면 충돌이다 기본권 주체 두 명이 둘이 나와야 돼 침해자가 사인이어야 돼 사인이어야 돼 언론사 기자 기자가 연예인이라는 보도를 이상한 보도를 했다 이래가지고 언론의 자유 인격권 이러면 충돌이죠 경합은 국가 이건 뭐예요 보수 규정기가 국가가 만든 거지 국가가 만든 거고 이때 경찰 공무원의 여러 기본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응용 문제죠 이 자체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이걸 응용해서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가끔 기본강의 하면서도 가끔 물어보잖아요 이게 충돌이 경합이 계속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냥 그렇게 응용하는 연습을 좀 해야만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고시형 문제죠 고시형 문제인데 이게 제일 심화 기출에는 있어요 이 문제가 경찰과 군인 보수 관련해가지고는 비교 대상군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은 군인은 되는데 경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은 또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판례가 있어 이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추가를 해줘야겠어요 경찰 공무원과 군인 급여 문제에 있어서 급여 문제에서 비교 대상군이 된다 급여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군이 돼요 그런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안 된다 위험의 정도가 너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비교 대상군이 안 돼요 비교 대상군이 되고 이게 이제 심화 기출 문제에 있어요 일반 기출 문제는 사실은 없고 그래서 이건 소고를 통해서 풀어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화 기출에는 이게 몇 문제 나와 있어요 고시형 문제에서 이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난이도가 있게끔 기출을 풀어야 한다는 기출을 너무 적게 풀면 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일반 기출 문제에는 없었던 얘기고 심화 기출에는 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어요 좀 빡세 문제로 고시 특히 사시형 문제 이런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3번은 기출에 많이 있었죠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기출에도 많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4번도 사실은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처음 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풀면 기출에 두 가지 판례가 따로따라 나와 있어요 보수성권은 인정된다 그런데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이게 재산권에서 부호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공무원 보수경이 물론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힘들겠죠 급여에 대해서 입법적 재량이 높고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물론 보지는 않죠 그런데 연금 판례도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요새 이쪽 관련돼서 최근에 변호사 기출이 세게 나왔죠 사실은 케이스형 문제로 변호사 기출이 아주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랑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출제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사람이라면 내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연금이 10년으로 바뀌죠 옛날에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이제는 10년 이상 근무해라 라고 바뀌면서 부칙에 이걸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사람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22년 4월 1일 날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작년에 퇴직을 했어요 2021년 12월 31일 날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어 그런데 1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 그러면 신법이 적용되면 뭐예요 법이 적용한 요건이 10년이니까 이게 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에서 보장이 되지 그런데 이 법에서 법 시행 이후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적용을 못 받게 되죠 이후에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전에 퇴직했잖아요 그럼 이건 재산권에서 보호되지 못하니까 뭐의 문제로 다르냐 평등권의 문제로 다른다 이 케이스가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한 2년 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런 거 보더라도 변호사 시험 문제도 좀 봐야 한다는 거지 이제 와서는 변호사 시험 문제는 안 볼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 아닌가 기출을 좀 확장을 좀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차이점을 법이 적용한 요건이 있다라면 법이 적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산권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면 재산권에서 보호되지 않고 평등권의 문제로 다뤄지시고 뭐 이런 얘기죠 14번에 1번은 법조한 기출이 있죠 이거는 2번은 이 자체는 기출에서는 처음 나왔죠 저는 기억했죠 정확하게 때려 맞췄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시즌 2 169면 전범이 57 전범이 25면에서 똑같이 냈어요 비밀을 제한한다 자유를 제한한다고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지 비밀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 진짜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제가 모교사에 내놨는데 비밀을 제한한다로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우리가 교차로 갈 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죠 이걸 안 가지고 가면 개통이 안 되죠 그러면 통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 제한이란 말이죠 비밀은 통신 과정에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통신의 비밀의 문제인데 개통이 안 되니까 전화가 통신을 할 수가 없지 비밀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게 자유의 문제다 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구별한 최초 판례다 헌법은 비밀만 규정하고 있죠 18조 18조에 비밀을 침 받지 않는다 자유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8급 국회의식 시험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모두 규정돼 있다 X로 나왔었걸라 잘 보면 17조는 자유와 비밀인데 18조는 비밀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서 설명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제목이 통신의 자유지 내 책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죠 제목은 통신의 자유로 돼 있어요 이쪽 편이 그런데 막상 18조는 비밀이야 그래서 자유와 비밀을 잘 구별을 안 했었다면 사실은요 막 사용했어요 이제까지 용어 사용했어서 그런데 이 판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유와 비밀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면서 헌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판례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누차 얘기하면서 계속 출제를 해왔는데 역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의 자유지한이고 비밀지한은 아니다 물론 치매는 아니었죠 이와 같이 이제 치매냐 아니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냐 아니냐를 많이 제가 출제를 한다고 했는데 역시 그랬죠 제가 보호영역 중요하다 사실은 뭐 13번에서 4번도 보호영역이잖아요 3번도 보호영역이고 13번 케이스예요 그렇죠? 보호영역 문제잖아요 보호영역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호영역에 대한 관심이 교수들이 많다 보호와 제한 그다음에 치매 세 가지를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 제한, 치매 이게 교수들의 관심사항이다 판례를 볼 때 치매 여부만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인터넷 해선 판례 드디어 나왔네 그런데 인터넷 해선 판례는 추가적인 쟁점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 다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불명히 올해 가을에도 불명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주의 위반 아니고 과잉금 전치 위반이고 그다음에 영장주의는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사후의 통제 절차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쟁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해선을 통한 정기 감청은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런 추가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가야지 이제는 대충 준비하다가 당한다 당한다라는 거죠 최신 판례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네 금치 청원을 받은 게 금치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동금지 두 가지 연 때려라 그다음에 운동금지 두 가지 연 때려라 실외 운동금지 포함해서 운동금지 나오면 연 때려라 금치라는 단어 나오면 그다음에 지필금지는 두 가지다 지필금지는 두 가지다 라고 했단 말이죠 애 없는 금지 유언 원칙금지 애적 허용 합헌 이렇게 나머지는 합헌 때려라 애 없는 금지 애 없는 금지 애 없는 금지 유언 애 없는 금지는 유언 그다음에 원칙금지 애적 허용 합헌 원칙금지 애적 허용은 합헌 이런 건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모두 합헌 애 허용은 합헌 합헌이고 유건은 유언 나머지 금치 판례 다 합헌 때려라 제가 불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으로 해오라 이거는 그냥 해오지 말고 이렇게 해오라 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15번은 1번 그렇죠? 재량의 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유언이 된다 2번은 최신 판례가 유언인 판례가 나왔죠?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판례죠 그러니까 특히 최신 판례 중에 유언 판례들은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유언 판례들은 그래서 이거 기본서에 없는 건데 만약에 기본서만 보고 들어갔다간 작살났겠죠? 그런데 최신 판례 이런 거 보충을 잘했으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최신 판례 제발 좀 꼭 보고 들어갑시다 이건 항상 그렇다 항상 안 나올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안 나오지 않았느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항졸율이 50만 돼도 무조건 하는 10만 돼도 하는 거예요 수험생은 내 생각에는 가능성이요 10만 돼도 공부하는 겁니다 수험생은 90을 요구하는 점장이에요 90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만 돼도 하는 거고 100점 맞으려면 1%만 돼도 해야 돼 가능성이 1%만 돼도 해야 할 거냐 해야지 이게 이번에 시험 보면 결론 아니에요 지금 대충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거 우르르 틀렸을 거예요 반타작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았을 거예요 대충 공부하면 허술하게 공부하면 6, 7개 그냥 막 나갔을 거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허술하게 공부했으면 그런데 최신 판례라든지 꼼꼼하게 나올 것들 잘 준비해 갔으면 쉬웠을 테고 최신 판례 제발 좀 공부합시다 2번 16번 16번은 근로의 권리 노동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근로의 권리 주체는 안 되고 근로상권의 주체는 되죠 이거는 항상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고의 고제 6개월은 2원이었는데 3개월은 합헌이었죠 청원경찰사건은 근로상권 침해했죠 그런데 4번이 이것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4번은 합헌이었어요 3번이 2원이었죠 그런데 보통 3번도 옛날에 합헌이었걸랑 둘 다 합헌이었어요 3사가 원래는 그런데 3번이 판례가 변경되걸랑 3번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왜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그런데 유사 판례를 4번을 그냥 넣어버린 거야 특수경변사건 합헌이에요 그래서 최신의 기출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꼼꼼히 보자 하는 게 4번의 교훈이에요 물론 4번을 정확히 몰라서 소거해서 풀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겠지 아마 왜냐하면 1, 2, 3은 최근 기출에도 계속 출제됐던 거라서 아마 4번을 소거해서 풀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 관점에서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죠 16번도 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온 거 꼼꼼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바로 찍을 수 있었을 거다 이건 왜냐하면 제가 맞춘 것도 아니고 기출에서 누차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학생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과소 보험정책을 적용한다 과임금정책 X X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 작년에 나와가지고 작년에 한번 나와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그걸 한 두세 번 나왔어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많이 내줬고 내 기억에 이번에 5일간 모의고사 거기에도 내가 내줬던 것 같은데 5일간 제가 모의고사 하는 거에도 내 기억에는 아마 내줬던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를 제가 내준 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맞춰 내 생각에는 10초만 맞췄겠지 딱 풀고 딱 해가지고 기분 좋게 때리고 나왔겠지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17번은 27조 2항이죠 헌법조항 그래서 군사시설이 들어갔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군용물만 들어갔죠 오케이 맞아요 군사시설 들어가면 X고 비상겸이 들어갔죠 오케이 경비 들어가면 X입니다 비상이 맞고 27조 2항 단순화폼위원 문제죠 이거는 증인보호차원에서 합헌이 나왔다 이건 증인보호차원에서 합헌 이건 합헌이 오면 알면 되는 판례고 합헌이니까 X죠 3번 4번 단순화폼위원 문제고 어렵지는 않았을 테고 19번도 위원합헌 문제죠 단심제 단심제 형사보상 관련돼서 지금 위원위계 몇 개예요 두 개 다 최근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2월달에 추가됐는데 그건 제가 안 넣어놨는데 아마 가을 준비하신 분들은 저 준비해야 돼요 가을에 이 시험 보는 분 7월인가 7월하고 8월인가 7,8월달에 준비하신 분들은 2월달에 나온 판례 최신 판례 추가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원이 나온 게 단심이죠 또 뭐였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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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 나왔던 걸 기억나죠 형사보장법 여기 안에 나온 게 이번에 그렇죠 바로 나왔는데 그렇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4번도 의외로 다 중요한 겁니다 4번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옳게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옳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4번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진짜 아 진짜 중요하죠 시키는 거야 이거 얼마든지 어렵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쟁점들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4번 쟁점도 그래서 23조 3항과도 다르고 제가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리는데 28조가 29조와도 다 다르다 다 용어는 정당한이지만 여기는 정당한 보상 여기는 정당한 보상 여기는 정당한 배상 세 가지가 다 정당한이죠 다만 23조 3항은 보상 28조 보상 29조는 배상 상당한 없다 상당한이라는 단어는 없다 정당한이다 셋 다 그렇지만 셋 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맞죠 이렇게 했잖아 기본과 할 때도요 재산권 손실에 대한 보상 근데 비재산적인 것 비재산적인 것 기대익 특히 기대익 기대익 그렇죠 이거는 고려한다 이건 해지한다 뭐 이런 거 하죠 인과관계 있으면 정적 손해 정적 손해 뭐 이런 것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와 이걸 비교하는 거지 근데 얼마든지 이거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데 반드시 부담하다 할 수 없다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야 하나 이건 모든 손해가 맞죠 인과관계는 모든 손해 0 29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모든 손해죠 여기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렇죠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참 위험하지 29조 쪽에서는 맞죠 모든 손해 근데 28조 쪽은 모든 손해는 아니에요 응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응 앞으로 또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것들은 또 나온 거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공모단위권 직업의 자유에 관해 있어서 일반적 기본권이 이때는 직업 공모단위권이 특별이죠 기본권 경합이죠 기본권 경합 경합 때 특별한 기본권을 정의한다 공모단위권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를 그래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료 62사건이죠 62사건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내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승진 인사하게 포함이 안 되죠 제가 마지막에도 찍어줬어 3번도 찍어줬네 마지막이 돼서 공모단위권 찍어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을 기억하셔야죠 선거위에 당연퇴직 의원 수례죄 사건 당연퇴직 합헌 그렇지만 이명격격사인 합헌 아니요 이혼 합헌 참 이명격격사인 이거 쫙 정리해서 준비하셔야 돼 이명격격사인 그래서 이제 선거위에 판례가 세 가지가 있다 이게야 세 가지가 선거위에 판례가 세 가지 해볼까요 당연퇴직 당연퇴직 공모단위권 침해 25조 침해 그 다음에 수례죄 사건 수례죄 당연퇴직 수례죄로 선거위에 나왔을 때 당연퇴직 25조 침해 아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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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수례죄 그 다음에 결격사유 이명격격사유 결격사유로 하는 것 선거위에 등급의 선거위에 합헌 25조 침해가 아님 세 가지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선거위에 공무원 당연퇴직 판례가 두 가지 결격사유 판례가 이거 기출문제는 이거네 그렇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사법문제는 20문제 20번의 사법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그 다음 집행유예는 답헌 당연퇴직 당연퇴직 판례 두 개가 있었는데 답헌이었지 집행유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고 이거는 이제 맞췄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헌법 여러분들 뭐 쉽게 공부하자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 물론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쉽게 나왔다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냐 아 그러진 않죠 이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데 쉽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겠죠 준비 상태에 따라 틀린 거예요 좀 빡세게 준비했다 기출문제도 많이 풀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 빡세게 했다 그러면 신고고 어승푸르게 한다 그러면 아 이게 참 답이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일반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죠 한 중종밖에 중하 중하 중중 중상은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한 중중 중하 이 정도 레벨일 거야 내 생각에는 한 중하 정도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객관직 기준으로 따지면 중하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세 개지 20개에서 세 개 정도가 컷이라 했으니까 두세 개 이 정도 컷이라 했으니까 상은 아니잖아요 중상도 아니고 한 중하 정도인데 그래도 하여간 만만치는 않았다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 많이 풀자 그 다음에 너무 얇게 공부하지 마자 기출문제를 좀 두껍게 공부하자 첫째 기출문제 두껍게 공부하자 두 번째 최신판례 열심히 하자 최신판례 좀 보충을 잘하자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을 모의고사로 좀 확인하자 왜 그동안 나왔던 기출을 하더라도 약간 내용을 바꿔서 실전에 가면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귀찮아도 계속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모의고사 많이 연습하시고 기출 많이 푸시고 이런 분들은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못 나오신 분들은 모의고사 연습도 좀 덜 하시고 암기도 좀 덜 하시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100점 맞은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 100점 맞는 건 아니고 문제를 좀 더 많이 푼 거예요 암기를 좀 더 많이 하고 모의고사 저 훈련 많이 한 겁니다 제가 토요일반 모의고사 저는 한 4달 했나요? 토요일마다 4달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모의고사 문제 만나면 귀찮아요 검수도 힘들고 아이고 그냥 일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모의고사 하다 보면 그래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훈련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더라겠죠 물론 기출문제 10회독 하고 기출문제 10회독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시작점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암기하고 변형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 최신판례 보고 들어갑시다 7월 뭐 경관시험 뻔합니다 어? 경관은 좀 빡세게 이번에 모의고사 준비 중이에요 제가 다음 주 시작인데 경관은 거의 뭐 곡설이 날 정도로 경관은 이제 봐주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무려 한 한 천 한 사오백 명 삼사백 명이 될까 사오백 명이 될까 지금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만 상당히 난이도 있죠 그렇죠? 힘들지 그것이 지금 다음 주 시작할 테고 경관은 그 다음에 일반 경찰 수험생들은 그 아마 5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출을 빨리 기출이 곧 나올 건데 기출이 그래서 1권 2권이 제 책에 있었잖아요 기출 문제 2권이 있었어요 양이 많았죠 그리고 한 권으로 통폐합시켜요 통폐합시켜요 다른 게 아니라 두 문제를 한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중복되는 선지 없애가지고 두 문제를 한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기출 문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구나 일반 경찰도 이래가지고 제가 기출 문제 2천 문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두 권짜리가 그래서 한 권으로 지금 첫 문제 약간 넘을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곧 출간이 다다음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4월 10일경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모의고사 5월 달부터 제발 꾸준히 하세요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모의고사 훈련해라 그러면 점수가 좋아집니다 피는 안 본다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5월부터 좀 토요일 모의고사 적극적으로 좀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10회독하고 오셔야 돼요 4월 10일 날 나올 것들 10회독 하시고 그 하는 방법은요 제가 일요일 날 데스캠프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간 다들 고생하셨어요 뭐죠? 뭐죠? 일단 결론은 난 거니까 뭐죠? 뭐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더 잘 보면 돼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잘 보신 분들에게 면접 준비 잘 하시고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못 보신 분들은 또 용기를 갖고 문제 많이 풀면 돼요 어차피 이해 못 합니다 8월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헌법을 이해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만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다 기출문제 일단 많이 풀고 모의고사 제발 좀 토요일 반 참가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야 돼 모의고사는 그냥 보험 든다 내가 맨날 그럴 거라고요 모의고사는 보험 든다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흑자가 남는다 마지막 전범인 모의고사까지 우리가 꾸준히 따라왔으면 절대 실수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도 뻔한 뻔자입니다 문제 많이 풀고 암기하시고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이러면 7월이고 8월이고 다 점수가 잘 나옵니다 경관수험생들은 다음 주에 16회에 걸쳐서 하루에 60문제씩 하루에 60문제씩 16회니까 960문제 1000문제 정도 되죠 그런데 또 중간테스트가 계속 나가 그러니까 중간테스트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문제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절대 1000문제 아니다 한 1300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올 테니까 경관수험생들은 빡세게 공부하시고 순경수험생들도 8월 대비해서 좀 기출 열심히 푸십시다 진짜 투덜투덜하지 말고 기출 많이 풀고 모의고사 계속합시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